저급한 마음보다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.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수능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지난 일의 마무리와 새로 시작되는 일이 교차해서 들어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복구함입니다.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뱀띠분들의 운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, 총 오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죠? 우리 뱀띠분들이 경자년 한 해에는 참 힘들었을 거야. 그런데 신총년에는 그런 일들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그런 해고 또 새로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.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에 대한 풀립,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식이지만 또 나가는 삼재운이고 하니까 매사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. 신사생분들이 아마 경쟁,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구도로 또 욕심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시비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욕심을 내리고 양보, 양보의 기세로 가다 보면 올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한 대가로 문서를 취득할 수도 있고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취득하는 그런 문서의 운이 열려요. 그럴 때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요. 좀 뭐라 그래야 될까? 조급한 마음보다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.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수능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지난 일의 마무리와 새로 시작되는 일이 교차해서 들어올 거예요. 두 번째 나이대는 33, 기사생 분들입니다. 문서복 있네. 뜻밖의 행운도 들어오고 뜻밖의 횡재운도 되고 뜻밖의 뭐 이것도 있다. 이거면 제일 좋아하겠다. 뜻밖의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. 내가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있던 그런 돈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. 벌어져 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정리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야. 엄켜있던 실마리가 풀리는 해라고 이야기를 해줄게. 세 번째 45세 정사생 분들입니다. 이분들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. 욕심과 조급함은 화를 초래하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올해 상반기에는 발전적인 기운도 있고 재물운도 있고 금전의 상승운도 있겠지만 욕심과 조급함은 외려.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분차분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지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. 57세 을사생 분들입니다. 이제 이분들은 과거사 그런 걸로 갈등,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상반기거든요. 대체적으로 삼재기는 하나 이것이 정리가 되고 또 마무리가 지어지는 시기니까 우리 뱀띠이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올해는 가닥을 짓고 정리를 잘한다. 그 지나갔던 일들에 대한 마무리가 된다. 마무리를 짓는다. 라는 마음으로 신축령 3학년을 보내신다면 후반기에는 이제 내가 풀려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점점점점 풀려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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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